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지수가 조금 반등을 해줬습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전일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8만원대를 복구를 하기 위해서 자꾸 이제 반등을 시도를 하긴 하는데 자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자 8만원대로 올라섰다가 은봉으로 내렸어요 오늘 이렇게 8만원대로 올라오면서 양봉으로 오르면 베스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오르지 만약에 못한다 그러면 옆으로 도지 모양을 그리면서 횡보를 하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자 일단 오늘 정확하게 전일에 똑같은 7만9천6백원을 만드는 도지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그러면 조정봉이 나오는 거예요 자 8만원대 아래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는 조정봉이 나와주면은 뭐 조금 올랐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더라도 다시 8만원대 위로 올라가게 되고 요 121선이 지금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요 121선은 빨리 넘어줘야 됩니다 예 그래야 즉 8만천원대 위로 이제 올라서 줘야 일단은 단기 추세는 돌리는 거예요 아직은 하락 추세에서 버티기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양봉이 하나 나와주면서 8만원대 위로 복구를 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 모습이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 조정을 받고 올라가주면은 저점을 확인을 하고 올라가주는 거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올라가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더 떨어지지만 않고 지금 7만9천원에서 8만원대를 뭐 거의 한 1% 내외로 움직여주면서 버텨주기만 하면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 자 요거 이렇게 보면서 삼성전자는 다시 8만원대 121선 위로 복귀되기를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지금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또 반도체 관련된 또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 소식 등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를 20조원에서 더 많이 투자를 하겠다 자 이런 얘기가 나와준다 그러면은 일단 반등이 또 한번 나와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SK하이닉스입니다 자 SK하이닉스가 오늘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지난번에 자 전저점 깼지만 11만2천원대 자 여기 저점의 지지라인이 181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부근을 안 깨고 반등이 나오면은 앞으로 올라갈 확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SK하이닉스는 전일의 은봉을 다 극복하는 양봉이 하나 나와줬습니다 그것도 크게 보면은 지난번 전일의 은봉을 오늘 다 감싸는 양봉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되는 모습은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이제 저점을 확인하고 추세가 슬슬 돌릴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 도지가 나오던지 아니면은 뭐 단봉에 은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이 11만7천원대를 깨지만 않으면은 예 SK하이닉스는 다시 돌려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단기평선부터 지지를 받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21선 지지 받고 자 또 일단 121선까지 올라간 다음에 저항을 받아서 또 내려오겠죠 자 요 선이 굉장히 12만7천5백원대가 상당히 중요한 가격이에요 이 가격대를 계속 지지려다가 여기서부터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조정이 좀 나올 거예요 조정이 나와도 이제 21선 위에서 버텨주기만 하면은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지언정 일단 바닥은 쳤다 자 이렇게 보고 SK하이닉스도 보유하신 분들 조금 더 희망을 가지시고 반등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등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많이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 아래 상담할 수 있는 전화번호 하나 남겨놨습니다 혼자 주식하시는데 어려움 있으신 분들 또 종목 고민되시는 분들 문자 주시면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LG화학입니다 자 LG화학이 지난번 잘 보세요 이렇게 장대음봉이 나왔고 지난번에도 한번 깨졌다가 단봉으로 이렇게 버티는 모습이 나오니까 이제 결국 올라갔어요 자 이번에도 단봉으로 버티다가 오늘 지수가 좀 반등이 나오니까 그전에는 꿈쩍도 안 하다가 오늘은 자 3일 동안 버티는 모습이 나오면서 살살 올라가 주니까 자 다시 한번 61선 위로 올라와 주는 모습이 나와 좋습니다 참 LG화학은 그래도 떨어졌다가 죽을만 하면은 버티면은 또 반등이 나오고 자 이때도 그랬죠 지난번 3월달에도 자 이번에도 지수 폭락할 때 한번 하락을 맞았지만은 또 85만원대를 버텨주니까 또 살짝 운을 올라와 주는 모습이 나와 좋습니다 자 다시 95만원대 이상으로 못 올라가게 되면은 전고점 돌파를 못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항상 그 점을 여러분들도 인지를 하시고 매매를 하시는데 또 보유를 하시면서 가지고 계시는데 참고적으로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LG화학은 일단 단기 저점은 찍었다 그리고 이제 반등을 또 한번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자 그렇지만 고점 못 넘게 되면은 다시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도 역시 오늘은 또 양봉이 나와주면서 지수가 또 상승을 하니까 전일보다도 조금 더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 좋습니다 항상 종가상 28만원대를 좀 빨리 좀 넘어섰으면 좋겠는데 자 또 28만원까지 오긴 왔어요 자 왔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 28만원대를 요번에 한번 쫙 넘어줄 것이냐 아니면 또 조정받고 또 넘어질 것이냐 자 근데 저점은 계속해서 또 안 깨고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박스권을 돌파시켜주는 모습이 빨리 나와줬으면 하는 기대감으로 SK이노베이션은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다음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는 오늘 아래꼬리를 달면서 양봉으로 어떻게 하든지 만들었어요 자 이런 모습이 좋습니다 자 일단 계속해서 떨어지면은 반등을 시킬 수 있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양봉으로 만들면서 계속해서 이 저점을 확인을 하고 다시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자 그런 캔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물론 SDI도 21선까지 이제는 넘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61선 넘어줘야 되는데 뭐 같이 넘을 수도 있겠어요 지금 보니까 만약에 21선까지 와주면은 조정을 받더라도 이격이 이제 좁아들기 때문에 61선까지 넘어주면은 또 한번 반등의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가격대는 65만원대입니다 자 21선이 일단 65만원에 있기 때문에 가격으로 치면은 65만원 위로 안착을 해줘야 일단 바닥에서는 추세 전환에 성공을 하는 모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65만원을 한번 올라서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자 현대미포조선은 와 생각보다도 또 세요 자 오늘 지수가 좀 반등이 나오니까 또 오늘 예 은봉에서 양봉으로 끌어올리면서 9만3천원대로 다시 올라서는 모습입니다 자 9만원대에서 좀처럼 안 떨어지네요 한번 8만원대까지 턱 떨어지면은 예 또 한번 먹을 폭이 좀 생길 수는 있는데 자 그런데 사실 현대미포조선도 지금 제가 1월달 이런 자리자리에 말씀 드릴 때보다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항상 여기서 지금 또 이런 랠리가 이만큼 나올 것이다 5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서 거의 9만6천원까지 2배 가까이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예 여기서 그러면은 10만원 넘어가지고선 20만원까지 간다 이거는 아직은 이릅니다 예 조정을 좀 한참 받고 이제 또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어쨌든 상승 추세 속에 자 이렇게 되면은 기간조정이죠 자 지난번에 이게 대부분 가격으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간조정 보이고 급등하고 또 기간조정 보이고 기간조정을 보일 때의 매수의 관점이긴 한데 여기서 20만원까지 내가 욕심을 내가가지고 가겠다 그거는 그냥 혼자만의 생각인 거고요 일단 지금 최근에 급등했기 때문에 조정이 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조정이 좀 나와야지 내가 먹을 폭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아무리 센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현대비포조선은 고가권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좀 내려오면은 단기 매매 쪽으로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역시 이 좀 크게 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뚝 떨어졌지만 지금 3일째 버티면서 전일에 양봉으로 이제 마감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은 또 올라줬습니다 참 카카오 대단합니다 자 결국은 기간조정을 하면서 그죠? 시간을 보내면서 가격조정까지 자 또 반등은 나와줬지만 아직 21선 돌파는 못해주고 있기 때문에 혹 다음번이라도 한번 또 이렇게 툭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면은 또 한번 매수 찬스가 됩니다 카카오가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랠리가 나오는 것은 힘들지만 그렇다고 막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떨어져주면은 감사합니다 그러고 잡을 수 있겠지만 참 그냥 지루하게 갑니다 자 이래서 지금은 카카오 갖고 계신 분들은 시간과의 싸움 자 그리고 신규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 내가 매수해서 장기로 가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시간적으로 아예 그냥 시간적으로 여유를 많이 갖고 가든지 아니면은 수익이 저점에서 잘 잡아서 수익이 딱 나면은 수익 실현을 따박타박 해가면서 가든지 자 그렇게 기준을 정해놓고선 매매를 해야 된다 자 카카오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어떻게 또 뚝 떨어져서 지지되는 모습이 나오면 예 또 한번 매수 타이밍이다 자 요렇게 하고 다음 매수 타이밍을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네이버입니다 제가 어제 네이버가 121선 이렇게 올라오면서 저점 찍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? 자 그랬더니 네이버가 또 오늘도 이제 자 이렇게 좀 이쁘게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좀 대형규 중에서는 네이버가 좀 낙폭과대 정목으로 해서 또 저점에서 또 각종 안 좋은 얘기 나오면서 저점까지 뚝 떨어지면은 사실 또 알고 보면 그때가 또 최저점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뉴스에 민감해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고점에서 좋은 뉴스 나오면은 또 매도 저점에서 나쁜 얘기 나오면은 매수 그거예요 사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거래량 터진 요 자리 있죠 자 지난번 요 저점을 깰 때 갭으로 떨어질 때 요 거래량이 터졌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거래량 터진 이 캔들을 돌파를 시키잖아요 35만 5천원대를 돌파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네 추세가 완전히 이제 돌리는 겁니다 일단 이 35만 5천원 위로 안착을 하려고 하면 또 21선이 또 내려오겠죠 그럼 21선까지도 돌파시켜주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21선 잡고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일단은 이 거래량 나온 운봉 자 여기 35만 5천원권을 한번 다시 복귀해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도 역시 계속해서 14만원대 지지를 해주고 오늘 양봉이 하나 딱 나와줬죠 자 조금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오늘 이렇게 양봉 나와준 것은 아주 좋습니다 은봉이 나오더라도 이 캔들이 기준이 되는 캔들이에요 자 이 캔들 보고 아 이제 LG전자는 돌렸습니다 라고 이제 저점 찍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단봉에 은봉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데 거래량이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완전히 자가 들은 거래량 중에서도 극감했어요 최근에 자 이렇게 거래량이 극감하고 있는데 저점을 안 깨고 버티고 있다 자 이런 얘기는 팔 사람들은 다 팔았다 더 이상 팔을 물량도 안 나온다 자 그런 뜻으로 또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양봉이 나와주면서 계속해서 15만원대 위로 이제 복구하려는 노력을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LG전자도 일단 단기저점은 오늘 이제 찍고 추세전환하는 모습으로 지금 바뀌어질 수 있다 자 중요한 것은 일단 단기평선 15만원대 위로 이제 이렇게 안착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다시 또 올라가요 자 지난번에도 똑같죠 자 내려왔다가 단기평선 올라오니까 또 반응 나오고 또 내려왔지만 또 돌파하니까 또 올라가고 자 요 모습이 아직 이제 나오기 일보 직전에 와있습니다 LG전자도 이제 한 번도 올랐으면은 다시 한번 반등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자 이렇게 보면서 LG전자도 저점을 확인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LG전자까지 해서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아직 본인 종목이 어려우신 분들 자 종목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